부럽다 저게 플레이스테이션 4라는 건가? 아 자꾸 그러면 저 여기 옆에서 뭐 삼다수 하고 있을 거야 삼다수로 그 뭐지? 요시랜드인가? 그거나 해야지 아직 서비스 잘해요 이곳은 조아보 이곳은 서비스도 사용하고 있는 거고 그곳은 서비스도 사용하고 있어야지 BSA농자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줄게 나를 외국을 외국에 외국에 외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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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해야지 뭐 아빠 이거? 뭐 또 하시기게? 또? 누구랑 하시기게? 과연 그걸 누가 해줄까? 난 아닐 것 같고 그러니까 선미님이 돌아오지 않는 이사가 어떻게 해 미친농 BSAA 뭐하는 거야? 여러분의 플레이스테이션이 지금 하나의 조아농자 이 시각을 봐야해 이 시각을 봐야해 가하식스도 털러가서 노잼이라고 안 하시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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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기 남자가 하나 남았어요 한 개비 남았어요 한 개비 남았어요 이제 그 유명한 도트 그렇게 펴요? 진짜? 진짜 그렇게 펴요? 홍크님은? 기다려줘? 그리스마트는? 다른 길을 찾아봐요 한 번 해볼께요 국산 애용자로 알고 있었는데 아프리카 또 뭐에요? 처음 들어보는데 나도 처음 들어보는데 아프리카 있어요 고릴라 고릴라 그려져 있는 거 있어요 고릴라에요 아프리카 고릴라 검색이란 말이야? 소모님 바로 검색합니다 무슨 말 하시면 안 돼요 아프리카 고릴라 아프리카 고릴라 검색하니까 고릴라밖에 안 나와 흐흐흐흐 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Ms.AA가 일이 준비를 해 뭐하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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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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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에 금요일인데 버스 잘 오세요? 그러게요 아 내일 저녁에는 자전거를 사고 네 요즘 저녁에 자전거 가지러 가야 해 근데 뭔 놈의 자전거가 15만원짜리가 있어요 그 미니밴로 있어요 작은 여행이 없냐? 여행이 없냐? 여행이 없냐? 하하하하 우린 우리를 쫓아났어 사실은 넌 루! 거기에 들어갔어 헝큰 님이 인정하고 인정해 헝큰 님 동네 헝큰 님 동네 헝큰 님 동네에 자전거 탈 데가 있겠어야고요 헝큰 님이 헝큰 님이 소주 먹을 땐 많지만 헝큰 님이 헝큰 님이 우리를 찾았다 헝큰 님이 소주가 많아서 좋아에요 안주로 맛있어 정말 안주가 많아요 그 근처가? 네 괜찮아요 아 아 아 저거 잡아야겠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닙니다. 열심히 할게요 그 하나의 변명거리가 생겨서 좋잖아요 그건 맞아요 안되면 뭐 시청자 다 같이 스카이프 하는 사람 다 팔면 돼요, 팔면 아 얘 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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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고 여자고 25 넘으면 뭐다 뭔데요 그냥 이렇게 부정당하네 어 콩나뉘 오랜만이지 아 얘 왜 그래 아 얘 왜 오늘 왜이래 아 진짜 가지가지 하네 진짜 와우 제법 세번째 까지 클리어 했구요 아이 나이씨 뭐야 거기도 이상해요 아 오늘 첩불빨이 개끗빨이라던만 이거 왜이래 아 탄도 더럽게 안나고 이따 저기 잡자구요 뭐가 이렇게 탄이 안나와 어이구 무서워 오 조심하여 쏠탄날라 와 오늘 왜이러지 이 새끼가 이게 뭐 잘못 먹었나 이게 아 알겠습니다 아 어저께 홍만이 놓친게 정말 아 너무 아꺼 여기도 홍만이가 나와 아뇨 저기 이 챕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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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沒 왜iene 오 아 아 울트만나 아 울트만 измен 저는 들어 sut 지금 내 유통 것 아 그렇게 되는 거야 yani 고고를 파업에 dites 지금 야 상당한 권력인데? 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 코어 보다 그러면 난리 난데 ㅋㅋㅋㅋㅋㅋ 마지막에 이게 혹시나 이거 노다잉으로 끝까지 가면 끝에다 테러야 ㅋㅋㅋㅋㅋㅋㅋㅋ 에코드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바자를 먹고 다녀와야겠어요 골쳐요? 골쳐 없어요 골쳐도 어디 있겠어요 야 사도페이지 뭘 골쳐야겠냐 골쳐처럼 꼭 들어올 때마다 인사드리고 싶어요 하지 말라고 꼭 하고 싶더라고 아 그래요? 골쳐 아 그래요? 어 뭐 중 3 구름과자 살 돈은 있어요 누구를 의지로 만드시네? 풀포는 못 사지만 구름과자는 살 수 있어요 어느정도 뺐네요 나도 쉐리펜 하고싶다 하차할 사람이 없네 바로 투입입니다 투입 과연 나를 데리고 누가 대결을 할 것인가 신난 대결이 있어 뭐 대결이 안 돼 뭐 뭐 뭐 그런거 아는거 아닙니다 얘 어딨어 크리스 왕자는 뺏겼으니까 이제 정해야죠 여기 쉐리펜 왕자는 누군가 아 그런거니까 크리스님은 어디갔어요? ㅋㅋ 크리스마스 왕자 풀뽀살려구 지 건너지 말아야 될 가능성 건너지면 아니에요? 아 그러게 흐흐흐흐흐흐흐흨 그러기 흐흐흐흫 콩팟을 하나만 팔아야 되는데 두개 다 파신거 아닌거야? 아 그럼 저는 마이크를 잠시 키고 다녀오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흐흐흐흐흐 뭐야뭐야 엘너지가 딸렸어요 왜 여기로 풀수로 나와있지 왜이러는 서폭 늘킬 안나와 아 이러면 힘들어지는데 일단 바이와제도 바이그레 하세요 고정적으로 나오니까 네 네 프로봇도 갈게요 아니 프로 저 데리고 갔는데 제가 알아봐 그 보살 같은 주만님이 화를 냈다니까 그 보살 같은 주만님이 화를 냈다니까 나한테는 역시 제 타락이 딱 맞아요 자 오늘 소풍만화 제발 딴 듯하자 잘 따라가자 어우 잘 따라오네 왜 이렇게 따라가야지 아우 자 잘 뽑았습니다 자 잘 뽑았습니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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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어흘러흘러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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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큰일났겠다 아있밧밥에 젯뿌리려고 그랬으면 좋겠어 깜짝이야 왜 이리 오지? 저 지금 전차를 잡고 있는 거 아니지만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 그쪽도 좀 금박할 거겠다고 입구 쪽에 있어요. 올라오지 마시지. 왜 저기로 저기 있을까. 저 아까 협공 나와버렸어요. 홍만이하고. 셀피지 돼가지고 그냥 다 연거린 거 같습니다. 아 우리가. 와. 어허허어머. 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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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을 해본 것들이 그 다음 이 방탄절한 방탄절한 그런가 도전 아, 무서워. 아, 무서워. 아, 큰일 났다. 아, 큰일 났다. 저 10발이 있어요. 제가 쏠게요. 여기가 나와. 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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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왜이래? 오. 왜이래? 그 전보다는 4G이 더 많이 필요하신 것 같은데. 도착을 하더라도 갑니다! 이불! lent자! 우린 어디서 기다리는지? 이건 좀 더 더 더 더 더욱 направо 아 인재를 그냥 알아서 하고있어요 숨어있는게 나아 이제 무슨 일이야 우리 도망치는게 아직도 예전에는 일어난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야 더 난리한 것임 좀 더 난리할 수 없는 일이야 아, 공격적이 없으면 좋겠지 이제 아예 뒤로 빠질내 이거저거 안 보고 덜고 뛰어 이리저나, 엘리코더, 놀아 그게 제일 낫거 같아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아쉬워 아쉬워 너의 인텔을 다진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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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으러 가야겠다 그 중에서 흘러내려야겠다 그 돈을 다진마다 자 오늘은 제발 좀 잘 좀 가 안녕히 주무세요 아 그래요? 네, 네 아 까마귀 진짜 안보여 근데 그쪽에 뭐 2마리 이상 같이 내려오거나 그런거 없어요? 아 그거 되게 무섭던데 수납을 기가 찾았어요 2마리 더 필요해요 히보터미아가 전장하자 어 끊어졌고 근데 마저님 집은 무슨 편의점이 어디 은내로 나가야 되나? 또 다른 곳 누워 적게 해 줄까. 지친 갈망을 알게 되었으면 한 사람은 없었으면 좋겠지 또 다른 곳 이 다다라칩들 양의 전부 다다라 다음 건설 그 도akov로 도와달라고 예상해봐 네 죽어 이 새끼야 네 바로 뒤에 더 버티시면 돼요 알지 여기서 먼저 제 7연 2연 4연 여기 보자 어 설폭 요새 아주 훈련인데 많죠 보자 왜 맨날 한마리가 꼭 저지러야지 어 여기는 여긴 할 때마다 굉장히 어 그냥 너무 오른쪽으로 붙으시는데 어 위험했어 방금 깜짝 놀랬네 아 그렇습니까? 다시 몇 번, 몇 번 해야 돼 이거 저거 조세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예요? 저거 조세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예요? 어떤거야 저거 추입되어있어 어디나라 말이야 이거 고길이요? 너 들어와요? 절대 없대요 네 어 다녀왔습니다 넌 뭐 담배 뭐 집에 농장가가지고 말리고 오세요? 어 희한하네 차타고 갔다오세요 멀어요 집 앞에 편의점이 있고 그런 동네가 아니에요 여기는 아 그렇구나 아 힘들어 후 죄송하시네 자 이제 신에게는 마음발에 구름과자가 있사옵니다 그리고 나는 맥주를 사왔지요 맥주를 사왔지요 저를 즐겁게 해주세요 안잘 수 있어 이제 맥주도 있고 안잘 수 있어 이제 맥주도 있고 제이저 크로... 아휴... 죽을 수 있어 저도 그럴거 같은데 안 먹을 수 없잖아요 안 먹을 수 없잖아요 안 먹을 수 없잖아요 근데 내 다리 열 대요? 열 대가 지금 되겠어요 지금 2년을 만났는데 열 대가 뭐야 으응 흐흥 으응 흐흠 아 아 좋다 크레인에다가 도저히 완전 미스를 저번에 봤더니 막 알아들을 수 없는 어떻게 도와드릴 수가 없어 그나마 영어로 하면 좀 도와주겠는데 여긴 한국이다 한국말로 해라 라고 좀 간호하게 나가야 돼요 진짜? 이 놈이 죽지 않는다 우린 찾았다 거의 죽었나 보다 어떻게 짓는지 구경하려고 했는데 거의 졸린 분 한 분 계시네 재생장애는 이제 더 이상 두 손은 움직이기 힘들고 뭐지? 손가락 하나 가지고 크크크만 들고 오시는 분 계세요 지금 왜 버티실까? 좋으시지 그러게요. 한 두 시간이라도 잡고 가면 좋으신데 그 킥이 없는 곳에 가면 안 돼 그럼 시작해볼게 미리 등록을 해 놓고 쇼컷으로 이제 풀포 하나 썼던 거 파트너도 다 잃어버리고 쇼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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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ch Major ŭ 불가격 이제 죽을때가 있나? 죽을때도 없는데 이제 노다임 할 때 안됐어요 아직도 못 이제 그만 딜레이 하시고 이제 뭐라고 하시는거야? 지금 여궂을 수 있으면 안돼? 제가 지금 들어갈게요 들어가서 같이 호흡으로 칩시다 쟤네들도 그러겠지 쟤네들은 뭐야 이러겠지 쟤네들은wing Are you sure this move will keep light? 볼 polished 콩이 피곤 이 뭐였더라? 아직은 그래도 기억력이 많이 나은 좋으실 terus 아니에요 네 트위치를 맞아요 아직은요 아직은? 저도 아직은 못해요 펑크님 못 알아보게 하려고 아이디를 바꿔서 가이브를 했더니 그리고 들어오는 막은 잠시 후에 그때만 기적의 공학자도 아니고 안 보여주고 있는것일수도 있지 남몰래 뒤에서 연습하고 있는것일수도 있지 그렇습니까 헐퍼 패드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데 아... 맥주가 시원하군요 시원해요 아 맥주는 치킨을 내 근데 안주를 안사왔어 내가 멍청하게 안주를 안집었네 근데 맥주에 굳이 안주가 필요하십니까 아 저는 소주파거든요 소주 안주로 맥주를 마시는데 소주 안주로 맥주를 마시는데 소주를 사올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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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주를 마시면 내가 성공한거 같고 그런 어떤거요 혼다고 있어 어떻게 그걸 비번을 보고있어요 저게 아 뭐 저는 비번 그 숫자로 얘기하면 되는겁니까 근데 방송 방송 딜레이가 있는데 제가 어떻게 받아요 구라로 얘기해도 되나 그냥 칠칠칠이예요 칠칠칠 아 뭐야 칠칠칠 비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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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6 아니야 486 그렇죠 네 486 일단 6으로 시작한건 봤는데 두번째로 세번째로 못봤어 국민 비번 223 뭐 6 603이요 아니 이거 어디로 와 이거 제이크로 아니 숫자로 좀 해놓지 좀 무 귀여우로 만들어ativa 뭐 뭔 말인지 모르겠.. 어어? 좋아요? 잠시만 뭐야 정리를 했어요? 1 2 2 사람 놀라게 하는거죠 간만에 그래도 초반 좋아가지고 기분 좋은데 말이야 4인 코옵 쪽 제 직원들에게 알려드려야 돼 하지만 먼저 그들에게 연락해야 돼 방송을 안어 시청자들 막 지르고 보는거죠 2 1 2 2 2 2 2 2 2 2 2 3 그렇게 될리가 그렇게 돼야죠 지겹지도 않아요 아니 아니에요 언제나 즐겁습니다 뭐 언제나 맞았어요 특이한게 봉고씨는 스나 할때 2단 줌을 안쓰시던데 못 맞추니까 하하하하 저거 3템터에서 스나로 기원해주는거 있잖아요 제가 2단 줌을 씁니다 맞출 수 있다는거죠 이야.. 코옵사인이 뭐죠? 저도 모르겠어요 저게 저 지금 계속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코옵사인 사인이라길래 다크스로 하시나요 하고 야구처럼 서로간의 의사소통을 말씀하시는건지 네 그런거 같아요 저희는 입으로 합니다 서로를 혼내면서 하죠 아 오늘은 성관이 좀 안나온다 아 아 4인이요 저게 4과 4과 수터 사이였구나 아 아 아 아 아 죄송해요 제가 잘못 알아둘가지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안되요 저희 그냥 4명이서 모여서 그냥 얘기만 하고 있는것이 게임을 두 분이서 하고 계신거에요 이거 읽어버리지 못해 생각해봐 뭔가를 입혀있어 제이크가 아마 읽어버리지 못해 알았습니다 열쇠 열고 계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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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뭘 하고 계셨어? 뭔가 바이러스에 가지고 가지고는 거였어요 뭐라고요? 어차피 예 우리 이제 각별한 사이 아니에요? 한순간에 저를 4시로 만드시고 그런게 좀 이상하잖아요 완전 4시인데 4시가 아닌 것처럼 제가 얘기한 것처럼 불리자는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담배는 리플이 제일 좋아요 그 뭐냐 말보로중에 발리에서 파는게 있는데 말보로 골드가 있긴 있어요 열두까지 들어가 있는건데 타르가 32mm짜리죠 미니시가 그거 피시면 하루종일 그런거 잘 생각이 안나네 말보로 믹스나인이었나? 그럴걸요? 제이크 제이크 좋아 저는 이곳에 생각했을때 저는 이곳에 생각했을때 고등학교 2학년 때 화장실을 들어가는게 아니었는데 그 친구들이 참 그때는 좋은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가져온다 고통로다듬어 토끼들 고통로다듬어 끊임 그 때 건네주는 그 악마의 손길을 끊겼어야 되는거에요. 내 이놈 그 손 치우지 못할까를 못해가지고 그 호기심에 이거 뭐야? 이러면서 근데 그 그때는 막 친구들이 쉽게 넘겨주잖아요. 근데 이제 튀고나서는 안차를 안주어 이제 충분해! 담배 안 피는 근데 군대에선 되게 억울한거 같아. 쉬는 시간이 없어. 아니요. 전 앞다까지 담배 안 피웠습니다. 담배병 한다고 해놓고 한 10개씩 더 왔고 그쪽으로 도망간다. 그쪽으로 도망간다. 왜 그러세요 다들? 왜 그러세요 다들? 이제 다들 민방이 아니세요? 아직들같이니라고. 아직은 예의금은이에요. 아직은 예의금은. 저 이제 향방 잡기 딱 한번 나왔어요. 아직 잠죠? 아직 잠죠? 아직은 예의금은. 아직은 예의금은. 아직은 예의금은. 아직은 예의금은. 아직은 예의금은. 지금 향방 잡기도 귀찮아서 안 나가는 곳이. 지금 향방 잡기도 귀찮아서 안 나가는 곳이. 예의금은. 좋은데다. 나도 씨. 공원은. 공원은. 어떻게든 빼려고 하지. 안 가던 병원으로. 무서워. 공원은. 오케이. 근데 오토바이에서. 동우 씨가 구름 바자를 먹을 수가 있나? 뒤에서 그냥. 사기만 하잖아요. 다 먹었다는 거. 방에서 필라고요? 그리고 방에 다 펴는건. 방에서 펴는건 뭐. 괜찮지 않습니까? 다. 아. 아. 물라구요? 알았어요. 그 소리. 큰 라이터로 할까요? 네 얼마나 대단한 소리가 나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이게 잘 들어 봐요 똑딱이가 있고 찌치기가 있어요 찌치기 고장났다 야 나이스! 나 찌치기 고장났다 똑딱이로 해야 돼 성냥 그거 안 좋대요 뭐 좋은거 좋은건 아니지만 그리고 담배가 좋은건 아니지만 쫓고 있는건 덜 해로운걸로 해야죠 저거는 다이어트한다고 다이어트 콜라 마신다고 하는거 아니에요 뚝 커티즈몬한테 피팅크림인가 그거 막 빼고달라고 가지고 다이어트한다고 그렇게 아깝다 제이크! 도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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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토바이에서 죽으면 되게 험할텐데 한 방울 쏴 줘야 돼 도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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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이엔규 이엔규 민지 다시 민지 어떻게 여캐가 없어? 말이 안되네. 날씨도 있잖아. 네. 앉았다 일어섰다만 할 수 있는 캐릭터. 아 근데 요새 왜 이렇게 에너지가 여기 많이 까인가요? 아니에요. 코오프 나는 사람만 하고 하시는 게 아니라 불포가 있는 사람만 하는 거야. 저봐요 얼마나 까이고 있는데 불포 없다고. 소화로워서 사야겠나 이거. 차를 패든 거 해야지. 분명 할 수도 없네. 아니면 프로세스들이 없는 사람 나가라고 해야지. 그렇죠. 프로세스들도 없고. 2명 나가야되네. 하하하. 진짜 맞고 있는 사람 없지? 하하하. 왜그래요. 2011년도에 샀는데. 아니. 이제 5년밖에 안됐구만. 쉘이 엄청 패네요. 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업혀가는데. 저랑 하면은 업혀갈 수 없을 겁니다. 호오프 최강 캐릭은 그 뭐야. 에이전트죠? 군드본 여러 인지. 에이다가 못 하면 못 하는 거 없고 에이다가 잘 하면 그냥. 아주 그냥 업혀가는 캐릭터. 아무것도 혼자 할 수 없는 캐릭터. 에이전트 노다인 한 번 해볼까?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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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 히 히 히힛. 히힛. 히 힛. 스시. 어이. 어이. 에이. 에이. 생각만 해도. 진짜. nah. 패치해줘서 다행이지. 초반에 바스이스 나왔을 때 그. 스토리마다 다 보고 나서 음라펜 나온다고. 다 클리어 했는데. 아이고 아 이게 땀냄새 나는 거고 저도 성공이 없어요 지금 헤헤 내 미드 8차는 타이밍인지 알았다 알았어 아 아 어저께 진짜 딸 피해서 겨우 살았거든요 오늘은 그래도 노랑이에서 또 어제처럼 그 뭐야 또 다 울락말락 지나가는 거 여기 가요 기다려주세요 아 이상하게 오른쪽으로 가니까 퀵 못할 것 같아 아 무서워 어우 무서워 어우 들어갔다 어우 여기는 진짜 어우 너무 긴장돼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제 헬기만 잘 올라타면 뭐 기록은 좋게 나오겠네 네 근데 그놈의 세 번 안에만 끝나면 성공하는 건데 그놈의 이 그놈의 자세히는 놀음 이 사람은 정리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정리하는 것 같습니다 정리하겠다면 왜 이 사람은 정리하는 것 같습니다 왜 이들이 정리하는 것 같습니다 일! 아 그러고 보니까 제로도 제로란다. 제로인가? 제로 인증봐야 되는데. 디비전이 근데 그렇게 재밌어요? 아니요. 저희 지금 핫불 해줘야 돼. 아니 게임을. 아 왜 버부로 먹고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 너무 기간 한정 콘텐츠가 이게 하기가 가빠요. 시간이 없어. 무조건 버부로 버부로 하나 나오면은 다음 쪽까지는 지겨야 되니까. 거기 매주 업데이트가 있어요? 네 거의 매주에요. 매주하고도 그 지경인데. 솔로님이 솔로님이 쏘콤을 해보셔야 되는데. 쏘콤이 얼마나 재밌는데. 짝권시키고 하면서 AI 구경하는 거 같기도 하고. 좀비 한 마리 본 중에는 AI 세 마리는 처음 봤다니까. 세 마리. 욕만 칠찮아. 내 욕만 칠찮아. 내가 그 저 가지고 산 게 제일 구해야 되는 게 있겠지? 4인 코업 된다고 해서 즐겁게 샀다가. 제이! 우리 좀비 한 마리는 우주겨. 우리 AI 세 명이. 그리고 저녁에 여기 있어야 돼. 이곳에! 오케이. 나 그러보니까 나쿤시티 또 사니깐. 헝클이 고장 났는데. 플스3가. 이거 왜 샀지 내가 그러면. 나쿤시티 뭐 하실려구요? 하자고 해서 샀죠. 이거 내가. 무슨 린린로다이요? 아 2인. 3인도 했어요? 4인. 내가 있었나? 어 없었나? 나쿤시티 사니깐 뭐 젓이 있어요. 저 게임에. 뭐 사니깐 뭐 못해 갑자기. 뭐 사니깐 뭐지. 지금 그거 아직 조지 봉수도 안 찍었어요 아직. 하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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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고민해 주시면 돼요. 그냥 디스플레이. dp. dp용으로 그냥. 크리스는 그 루프에 그 쇼퍼를 쏴. 아. 요번에 썼어. 어. 요새 왜 이렇게. 저 새끼. 케이크를 쓰냐. 뭐. 뭐. 중고라도 사와요. 크리스들이. 엄청 싸잖아요. 크리스스리 중고 팝니다. 크리스스리랑 타이틀 32개. 같이 묶어서. 풀뽀값에 팔고 있어요. 아니 Körper enclosed. 약간 파 train hassPs. 키비 könnet. 마리 set. 이거가gesetz. vmete had INiniotnrod. 설정해 짝을 colours 받을 거 같네. 신ças 사는 지 총은 살 것 같네요. 스키issible. need Kaboun이. 전 stretch. 두 명은 타이틀이 공예에 따라서 고민이 차됐기. 환경이면 헤벅한 정의. 진짜. 그렇죠. 구조차 killed들. ­ 제이크! 안돼! 너 죽을 수 있어! 당황한 시간에 대한 말이야! 봐주세요! 도망간다!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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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번에 트위치에서 하는거 보길래 보니까 막 코끼리한테 개 처먹고 있던데 네 걷고 갔다 깜짝이야 또 호물하길래 하하하 으악 헤드 번 헤드 번 서버 15배넘 희 veux 오일 바른 오일 바른 내가 처음에 태어났는데 아, 삼가 가장 문제가 생기고 주모 누구냐 주모야. 아, 주모야? 말라는 국밥을 안 말고 말이야. 왜 한 번 말아주는 게 그렇게 어렵나? 아, 어렵죠. 국밥이요? 밥에다 그냥 국물만 빠주면 되는 거. 아, 모르시네. 음식을 안 해보셔서. 아, 왜 그래요? 저 자취한 지 오래됐어요. 자취 음식하고 그런 음식하고 다르죠. 그렇죠. 주무식을 바랍니다. 다섯 시에 못 일어나기를. 서 그 잠이 안 일어났어요. 잘하는 것들도 걱정되지 않는다. 이제 한 네이 시에 밤부터 클리가 터지기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 성과지지 하나 남았어요. 저게 하나 남았어요. 저게 하나 남겼어요. 네, 열었습니다. 나는 깨워줄 사람도 없어. 어떡해. 네, 이제 중반이죠. 이제 앞으로 한 30분? 30분에 35분? 이면 끝나야죠. 이거 깨우고 레온 하는거에요? 두 분이서? 시간이 너무 나왔네. 저는 하고 싶은데 레온 한번 해주세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게. 나 너무 보고싶은데. 제일 궁금해 진짜. 아 그래요? 네. 아니요. 아니요. 성당 하나 더 늘었구요. 여기서 하나 쓸 수 있겠다. 네. 아니 뭐 하나 게임 한번 해주는게 왜 이렇게 어려워요? 갑자기 인정해주실봐. 무슨 약속이에요. 무슨 약속이요? 무슨 약속이 있어요 근데. 무슨 약속이야 도체. 갑자기 약속이래. 네. 그 소로님. 제 영상 드려요. 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그거 드릴테니까 그걸로 그냥 노다이 나오고 거짓말치시면 되요. 아니. 아니 보기. 제 유튜브에 PC판으로 한거 있죠. 레온 노다이. 네. 그 퍼가서 줘요 그냥. 에. 그 PC판으로 한거에요. 제가 그냥 CC로 했다고 하고 그냥 그 형님 두고 한 번 해봐요. 프스3 있다고 제 영상 드릴게요. 프스3로 했다고 하세요. 열어줘, 그만! 어, 갑니다. 아야, 잠깐만, 잠깐만. 어휴, 깜짝 놀랐네. 어우, 놀래라. 귀청자가 이렇게 눈을 부릅뜨고 있는데 어떻게 해주세요? 구름과자 하나만 보고야지. 롤처라니요. 누가 누구로 꺼지냐? 지금 정면에서 열어보면 되지만 저랑 항상 같이 나가셨는데 왔습니다 오늘 조심하세요 오늘이요? 왜요? 어젯, 어젯께 얘한테 다행이 되잖아 아, 암터 굴이 아, 암터 굴이 둥글게 둥글게 하면서 휘두르는거야? 둥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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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암터 굴이 아, 암터 굴이 내가 다행이라니 암터 굴이 어젯, Schedul 이건 정말 너네? 아, 럭럭 그사이에 이건 너무 아저씨 했을래? 애가 덥ened 내가 이나도 놔 저 조세가 무슨 단어예요? 조세? 조세 조세 그 스페인어는 J가 H라고 부르는 거에요 독일어라는데 이거 독일어도 아마 그런 거에요 아메리칸이에요 그쪽 계열이라서 물어봐요 한글로 물어봐요 조세가 누구야 잠깐만 버려야 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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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헝크림을 몰라요? 저거 계속 치는데? 어? 아무로 왔어? 저게 뭔 말인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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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quatro 음? 어? 어? 흐음 거기는 다음은 우리의 가능성입니다. 갑시다! ㅋㅋㅋㅋㅋ 뭘 보여줘요? 뭘 보여줘요? 아 제가 소로님이랑 한번 해보라고요? 톡 탑 입니까? 저는 마음은 묶을 것 같은데 불법이 없어요 가자, 우리 집 갈아야죠, 우리 도와줘요 아, 왜 이래? 제로 바로 가 제로 바로 가 아 저 아이띠구나 아직도 앉아있어? 내가 시작할게! 나도 이모티콘 하고싶다 이모티콘 어떻게 다니는거야? 그 채팅창 옆에 짝게 있어요 쪼개고 있는 아이콘 여기는 똥 없나? 이모티콘은 똥이 짱인데 말하자마자 못끼리다 흑끼리지 않았을까? 두려워하지 않았을까? 우린 흑끼리지 않았을까? 네 뭐 여기 빠질러도 뭐 똥똥 되게 이상해 오늘 전자리 약간 비슷한데 오오오 24일 뭔국이여 아 이게 CJ에서 하는거구나 뭐요 아 그 일요일날 용인 레버랜드 가거든요 슈퍼레이스보다 전 차에 관심이 많아서 아는친구 통해서 가거든요 일반인이 하면은 잔디에서 앉아가지고 보는데 그 서킷 면허증이 있으면은 안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신나는 경기 보러 가야지 구챙이 앞에 구챙이 앞에 잔다고요? 내가 지켜보겠어 내가 아프리카 방송 보고있나 안볼래 분명히 들어야겠지 주변에 에덴패 에덴패 미쩍 이따 이따 암행 암행 엘리베이터를 뒹굴어도 안죽어요 아직 놀랄일이 더 많이 남아있어요 동영이 밑에 자막으로는 걔는 전달하고 써있는데 조심하세요! 우리에게 도와줘요 우리에게 도와줘요 우리에게 도와줘요 시켰어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고살같은 지마님이 화를 내셨어요 이거 끝나고 바와 파이브 하는거에요? 레옴편 가잖아요? 레옴편도 끝나고 나서 해보죠 레옴편도 하고 바와 파이브 간다고요? 소로아님 바쁘네 인기쟁이야 저 왜이렇게 시혁시혁으로 지마님이 화를 내셨다고요? 네 갑니다 지마님이 화를? 지마님이 화를? 지마님? 이리와 다른 비토 파리파 tug은? 지마님譯과 지마는 곳에 입학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저 열쇼! 천천히! 오랜만에 맥주 먹었다고 이렇게 알딸딸하냐 술 안 먹어서 그런가 헝크님 근데 타지 못하고 싶네 더 많지 가만히 있어 시원시원 슈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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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롱한거 보니까 잘 넘어갔나보네요 조롱한거 보니까 아이고 이게 뭐야가 나와야 되는데 마저님꺼 마저님이 시무룩하신거 같아요 시무룩하죠 어 뭐야 오 오 아 망하는 맛으로 부르는 그거볼려고 맥주까지 사왔건말 얘 왜 이렇게 누가 할수있죠 반대쪽많은 어 이거야 이렇게 된 이상 멀춰붙이 뭐라? 물건물 뭐다 뭐야?! 잘 모르겠다 누구든지 너는 내 삶을 살려줄게 어이가 없어 그쪽으로! 그쪽으로 런 데뷔 포인트! 타고 있는 곳은 거의 없죠 이런데 타고 다 모으고 다니는 게 없어? 아까 나는 막 탄이 던쳐가지고 버리고 다녔는데 오늘 웬일로 이렇게 허브가 남아놨지? 오늘이 날이기생이예요 오늘이 노다잉하고 노회복 가야지 노회복 하면 좋아요 인벤널러라고 네 그러긴 할거에요 제가 과연 초반에 고비를 넘길 수 있을 것인가 그 풀보는 어때요? R2 버튼이 알량 먹는거에요 그대로? 달라졌나? 네 R2 맞죠 노회복 하면 R2 버튼을 조심해야 돼요 R2 버튼이 총 쏘는 버튼이 있어요 네 소변지 아 그게 스프리버인가? 네 아유 아유 소변지 적참지 없으시다 내가 원래 좀 한번에 두가지 일을 못해요 R1이랑 R2는 바뀌었나 봐요 그러면 네 뭐지? 뭐지? 당연히 우리의 핸드폰을 가져왔어요 네 우리의 핸드폰은 어디있지? 우리의 핸드폰은 어디있지? 어떻게 해야 될까? 십자패드가... 십자패드가... 앱박... 앱박패드는 진짜 십자가... 어... 어? 잘생각! 감사합니다 네 네 6발 네 6발 네 네 알았어요 네 네 알았어요 아 아 아 아 야, 마지막 변기가 생겼구나 아쉬운데 그러면 이거 어떻게 매그넘으로 조질까요? 뭐야? 어휴, 몰라 아까부터 외교를 쓰고 있어 여기 본판이야 아, 이거 채팅창을 한국어로 누벨을 해야 되나? 한 번 멘탈을 날아가게 해 줘 바퀴드 배터리? 어디야? 알파벳이 아닌 걸 한번 보여줘 한글의 위대함을 한번 보여줘 바퀴드 배터리 1 액티베트 25% 차이저 더 필요해야 돼 더 필요해야 돼 저걸 구글에 돌려보겠지 정말 쉽지 않은데 선택할 수 없어 진짜? 다른 길이 없지? 어휴... 어휴... 이제 멘탈이 빠져... 멘탈이 이제 날아가겠지 이제 저게 대체 뭐지?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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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해 손 뻗는 거 봐라 반갑다고 인사하는 거잖아요 어휴... 아휴... 전혀 안 반가운데요 반갑다고 하이파이브 한번 하자고 오케이 오케이 아휴... 저 새끼가 갑자기 90도로 꺾어가지고 어? 글로 가세요? 몰래 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어휴... 딜레가 있어서 어딘냐가 차이가 있나? 아휴... 스테리오만 해 뭐... 한 마디 셨어 엑스디가 뭔 뜻이야 저 오늘 그 때마다 있는 거 같네 저 이모티콘일 것 같은데요? 아... 얼굴이.. 얼굴이 옆으로 누워있는 아... 그런 거구나 처음에 그... 뭐 있지? 하여튼 그... 이게 이거였나? 저거 보고 저기 저게 뭐... 전 저거 보고 저게 뭔 개소리야 이런 소리 얼굴이 옆으로 누워가지고 그냥 목 아프게끔 그래서 한글의 밑때문을 보여주지 자 왔어요? 얼굴이 옆으로 누워있어? 이렇게 정상적으로 보여야지 한국분들 중에도 그렇게 하는 분들 여기 솔로님이 들어와 있어요? 저요? 아 저걸로 제가 둔거죠 아브리카차 정장에 저는 이게 제일 좋아해요 아 아 죄송해요 괜찮아요 나만 아니면 되니까 얼마나 좋아 아 어저께 그 변수가 그놈들이 없... 아 아 아 아잇 아잇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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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 아주 좋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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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는 저거 세워놓고 술 취한 사람이라고 비웃어야 되는데 내정한 사람 실객을 저렇게 반으로 잘라가지고 자 드라마틱하게 넥스트 커밍업 다음은 레온 코옥입니다 뛰어 헤이 엘리베이터랑 여러분, 이건 약간의 위치에요 한 명이 있어요! 여기로 떠나가세요 디비젼 또 버그 타자 이게 뭐야 중앙버그를 막아놨다니 또 이 보스 스스로 중앙버그를 발견했어? 그래서, 잉금버그를 발견했어. 우린 걱정이야. 와, 대단하다 진짜. 잠시만요. 네. 여기 1HQ를 떠나야겠다. 아크로스쿨야? 네. 네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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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1HQ이 뭐예요? 네네네. 지금, 동굴은 하려고. 네네. 네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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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머지 호프님을 잡고 나머지 그죠? 하던대로 하면 되네 나 헷갈렸나 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자식이 못 알아듣는 말 하길래 나도 못 알아듣는 말 했더니 잡은거지 이거? 네 런쥐 잡았어요 조심하세요 이렇게 너무 스무사게 흘러가니까 재미가 없다 흘러가니까 흘러가부터 야 아 그래요? 어떡하지? 나 지금 허브가 넘쳐나는데?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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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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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걔네들이 던진 거에는 데미지가 들어간대요. 인터스텔라도 아니고, 진짜. 늘 그랬듯이 우리는 해답을 찾을 것이다. 네, 맞아요. 그거예요. 아니, 뭐 거그를 막으면 또 기간 한 척 거그로 컨텐츠가 나오니까 꼭 그거 해야 돼. 다는 것도 없는 거야. 에바니카인인데. 이건 또 어떻게 차는 거야? 아직은 게임이 계속 진행하자. 조심하세요. 잠시만요 꼭꼭 숨겨졌었죠 없는 척 아닌데? 아니에요? 네 아 런토 형 마지막에 스나 썰려고 했는데 스나가 갑자기 밑으로 사라져가지고 안쏘어요 원래 마지막에 한 놈 나와있는거 그 잡으려고 놔두고 있어요 이 땡은 수산에서 못봤어요 대박 전력 딴 것도 필요없어요 그냥 사기 게임을 하면 되겠다 야야야 나 지금 많아 아니 진짜 방패를 못쓰게 막아놨는데 얘네들 왜 안 막아가지고 뭐 와우 왜 왜 왜 왜 아 됐다 아 아 깜찍이야 에헤이 ㅋ ㅋ ㅋ 이거 근데 덤블링 어떻게 하는 거예요?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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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헤 헤헤 저거 도와줘요!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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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 어느정도까지 예상 3분 2분 11.1 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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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분대가 나왔는데 불을 보면 더 달려야죠 아 그렇습니다 똥축 타면서 그 스노우모빌 탄거 생각하며 진짜 나는 그 스트레스 없어서 다행 아 고생하셨습니다 죽어 죽어 네 네 이제 싱글만 할 줄 알면은 이제 캬 침 뭐 언제든지 뭐 완벽하게 100% 마음에 드기 힘들잖아요 어떤 놈과 같네 적들로부터가 있어야 할 АТ름라 또는 쉐리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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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스녔 낯만 잘들으면 20분에도 커지 보는데 왜 자꾸 이렇게 엎어버리는거야? 안돼! 이건 글쎄다! 자, 도망가 없어! 이 놈이 왜 이렇게 싱글을 안 댈까? 이 친구들은 보모게임이야 보모게임 그래도 그거를 두 달을 하시는 분들이 대단할거 아니에요 제이크! 제이크! 맨날 거기서 엎여가니까 계속 맨날 접어 진짜 대단하다 얘네 테스트 안하고 하는거구나 안했죠 아니 진짜 방패 때문에 다 터지는데 방패 숙지하면 안되나 진짜 쓰지도 않는거 그거 때문에 쓰는거지 그거 빼고 드론 넣어달라고 그렇게 내부자가 한명이 된거죠 그러니까 컨텐츠죠 컨텐츠 기간 안져 이 정도면 진짜 아싸 네 브라더우 이번거는 스펙이 필요없어가지고 좋네 아무거나 다 참을 수 있으니까 그럼 이게 총알하면 총알 한 번 할수 없겠는데 진짜 네 그러면 골목에서 하나 먹고 올라온 편 갑시다 하하하하